개인적으로 혹시 저글링 같은 거 하실 줄 아시죠? 아니요. 아니요? 그걸 못합니다, 제가. 한번 해보세요, 해보세요. 패스. 지금까지 분위기 좋아요. 패스 봐요, 방금. 각도 봐요, 각도. 빈이. 지금까지 분위기 좋아요. 주아, 왼발. 오케이. 오, 좋다, 좋다. 패스가 추락하다, 그런데. 서 있다 차고, 서 있다 차고 그러니까. 리프팅 해 봐요, 리프팅. 잘한다니까. 잘하네, 잘하네. 여유 있어, 여유 있어. 뭐 합니까? 컨트롤. 여유, 여유. 잘한다, 잘한다. 어깨로. 어깨로. 붙는다. 뭐야, 뭐야. 붙어 있어. 자석이 있어? 뭐 있나 봐. 야, 붙는다. 이렇게 가슴 트래핑 잘하는 분을 못 봤어요, 지금까지. 그런데 선출이 아니잖아. 일반, 일반. 그러니까 선출이 아닌데 이 정도면. 와, 이거. 오, 진짜 뜨거워. 오, 진짜 뜨거워. 눈 끝까지 뜨거워하네. 오, 진짜 뜨거워. 오, 진짜 뜨거워. 오, 진짜 뜨거워. 오, 진짜 뜨거워. 오, 런닝 점프에 바로. 오케이. 자, 런닝, 런닝 헤딩. 한 발로, 한 발로. 나오면서 두 발로 뜨지 말고요. 한 발로 떠서 헤딩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와, 야, 야, 야. 정확해, 정확해. 나이스. 맞힌다. 계속 두 배를 나갔대잖아. 야, 됐어, 합격. 싸움도 잘하고. 합격. 축도 잘하고. 야, 실력자들이 많아. 됐어, 됐어, 됐어. 야, 박수죠. 됐어. 제일 잘하신다. 뭐, 선수 출신 아니고 일반 분들이 저렇게까지 공 타이밍 마치고 또 인사이드로 패스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많이 축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근데 이제 고쳐야 될 점은 격투기랑 똑같은 움직임을 해가지고 한 번 차고 딱 서서 이러고 있다가 또 한 번 차고 이러면 안 되고요.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축구는 아무래도 지금 격투기 선수니까 그게 좀 많이 묻어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본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, 뭐. 근데 개선하셔야 됩니다.